네 안녕하세요. 버프패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 채 GPT 활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파이썬 API를 활용하는 그런 좋은 팁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쇼단이나 아니면은 제가 요즘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이 크리미널 IP에서도요. 이 파이썬 기반의 API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 프로그램 하실 때도 이러한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좀 이만큼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 GPT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크리미널 IP나 쇼단이나 이런 오픈 API를 제공하는 거에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좀 자동으로 제작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이 쇼단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 크리미널 IP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한 2, 3년 정도밖에 서비스를 안 했는데 쇼단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10년 넘게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쇼단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나 이제 센시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채 GPT에서 요청을 하면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 정보들만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쇼단 검색 서비스한테 요청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한글로 좀 바꿔보면은 내가 크리미널 IP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싶어. 그리고 IP 정보하고 도시, 기관 이런 정보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쇼단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상당히 잘 만들어집니다. 야 이제 여러 애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검색 서비스에서요. 그런데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쭉 보면은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이 보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만 보면은 오류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제가 직접 구동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미널 IP 0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API를 제가 적용을 해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전혀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 다큐멘트에서 제안한 것하고 달라요. 프로그램들이 전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URL API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여기는 좀 다르게 답변이 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 크리미널 IP가 좀 많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고 싶은데 내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이런 좋은 팁이 뭐가 있냐면은 이 채찌피한테 이 다큐멘트를 미리 학습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API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쓸 때 요 데이터 아니면은 뭐 유저비 뭐 요런 API 문서들을 보시고 이게 현재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찌피티한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요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이제 크리미널 IP에서는 API를 이렇게 요청을 한다. 그리고 답변이 요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채찌피티한테 우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제가 미리 요청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글로 다시 좀 변역해서 보면은 지금부터 크리미널 IP 서비스 API 사용 방법하고 결과들을 알려줄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코딩을 요런 식으로 니가 코딩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리스폰스 값들이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야. 아웃풋이 요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이메일 정보하고 그러면 이제 네임이라고 쌓이는 정보. 어차피 이제 똑같은 정보거든요. 유어 이메일이잖아요. 요 정보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나는 제작을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에 코드를 기반으로 내가 알려준 코드 기반으로 난 또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메일 정보하고 나는 네임 정보들만 단지 보고 싶은 것을 나는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요청한 것과 달리 URL 주수들을 이제 명확하게 가지고 옵니다.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가져오고 되는 거고 이 형태들도 여기서 다큐멘트에서 제공해 주는 형태를 그대로 여기 밑쪽에 보시면은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메일 주수하고 지금 현재 네이밍 주수하고 가져오는 것을 출력을 하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02번에다가 제가 미리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유예는 이제 API 키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고 난 뒤에 01번 예 01번이군요. 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난 뒤에 현재 보시면은 이메일하고 네임 정보죠. 그렇죠? 이메일하고 네임 정보만 두 개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SON 리스판스 값에서 요런 식으로 정보들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API 키를 제가 미리 이제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딱 보면은 이메일하고 네임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API 우연치 않게 이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API 문서 정보들을 똑같이 이제 학습을 시킬 겁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근데 요거 이제 결과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리스판스 값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번역기나 그런 데다가 요청을 하면은 얘가 이제 좀 어 길이가 너무 길다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역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여가지고 잘라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 챕빛챕빛집에다가 잘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복사하지는 않았고 일부만 이제 응답 정보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도 여러분들이 요것을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중간중간에 아이템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잘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값들만 여러분들 잘 정제를 해주셔가지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요런 API 문서 형태들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요런 응답값들이 요기 아래의 값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얘가 미리부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나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응답을 보면은 두 위에 거에 기반으로 내가 니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활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알려줄게. 저는 분명히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래 보시면은 요것도 제가 원했던 그런 API 쪽에 호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완벽하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을 가져오고 자기가 제가 위에서 등록했던 그 한몹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프린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정말로 수정 하나도 없이 동작이 되냐라고 했을 때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크리미널 IP 쪽에서 아무거나 가져오셔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한 것이고요. 데이터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다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오픈 AI나 오픈 API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 되게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 GPT에다가 미리 어느 정도 AZ를 다 학습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로 출력을 하게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학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더 더 한번 저도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